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미국 주택시장이 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능선에 서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택시장에는 높은 모기지금리, 높은 주택가격 그리고 부족한 주택재고가 함께해 시장이 예전 주택거품 형성 시기인 16년 전보다 덜 저렴해졌다고 부동산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덕분에 2023년은 2008년 주택위기 이후로 가장 나쁜 주택판매 연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속도로 진행되면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이해 전체 기존 주택판매는 410만 채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당시에는 실업률이 거의 8%에 달하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집가치를 잃었습니다. 비교적 NAR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에는 600만 이상의 주택판매가 있었습니다. 높은 모기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시장이 감소해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가구소득이 주택구매를 가능하게 하려면 거의 놀랄 만큼 높은 55% 증가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의 둔화는 작년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주택시장이 더뎌 미국 전역에서 느껴지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 사고판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거부감을 일으킨 것은 모기지금리의 계속 상승입니다. 평균 모기지금리는 작년 초부터 이미 2배 이상 상승해 매달 집기용을 수백 달러 이상 늘렸고 그 결과로 주택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시장을 조심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잠겨있는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기존 주택 소유자가 시장의 주택재고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시장 모기지금리와 함께 현재 소유자들은 주택판매 시장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소유자의 90% 이상이 이미 6% 미만의 모기지금리로 잠겨 있습니다. 잠겨있는 효과는 집판매 감소를 억제합니다. 또한 주택구매자들은 모기지금리가 곧 내려갈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보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소한 다음 1년 동안 모기지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모기지금리, 급등하는 주택가격, 주택재고 부족 및 잠겨있는 효과의 조합으로 인해 미국 주택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느린 연도를 경험 중입니다. 구매자의 가능성과 판매자의 요구 사이에 나타난 큰 격차와 기다려보기로 인한 증가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주택시장이 빠른 회복이 되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중개인으로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공학 및 기술관리 분야에서 두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로서 고객님의 부동산 거래를 성심껏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